자, 이제 준비됐죠? 네 팬들 사이에 희대의 논제입니다 사실 나는 꼬부기다, 개죽이다 하나, 둘, 셋 개죽이 하나, 둘, 셋 내가 꾸걸해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? 미소? 미소 다시 한 번 가시죠 얼굴을 풀어야 돼, 이거 하나 하나, 둘, 셋 아이템이에요? 장착을 하는 거구나 유명 잡지를 완판시킨 유정씨입니다 이 얘기하니까 인중에 땅이 확 나 그러면 이번에 도전하고 싶은 다른 화보 컨셉트가 있다면? 저는 한복 화보 너무 좋다, 너무 좋다 해외 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큰절 잘한다, 잘하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절친이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면? 사랑은 쟁취하는 것 먼저 고백한다 사랑보다 우정이지 깔끔하게 포기한다 사랑보다 우정이지 깔끔하게 포기한다 남자는 세상이 너무 많아요 명언이다, 명언이다 리포터 경력 유경험자입니다 리포터 스타일로 쁘거를 소개한다면? 다음 소식은 유정씨가 준비하셨죠? 네 저는 2021년 봄 전국을 강타한 롤링 열풍의 주인공 브레이브걸스를 만나봤는데요 남녀 녀석 모두를 입덕하게 만든 브레이브걸스의 넘치는 매력 속으로 다같이 빠져볼까요?